1. 탑랩런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랩런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237 랩런트 망대운동 지난주는 탑랩런트 퀴즈 오디션의 첫 여정이 영남권 랩런트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토요핵심과 본부 주일강단이 전세계 제자들이 함께 말씀의 흐름에 동참하도록 6개 언어 찬양자막과 5개 언어 강의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본부 공식 녹취록이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매주 업로드됩니다. 2024 세계대학 수련회가 1,200여 명의 대학 랩런트들이 모인 가운데 세계 살리는 24, 25 영원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랩런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237 랩런트 망대운동 지난주는 탑랩런트 퀴즈 오디션의 첫 여정이 영남권 랩런트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3일 부산 새생명교회에서 진행된 탑랩런트 퀴즈 오디션은 나이지리아 TCK 랩런트를 포함해 영남권 랩런트 29명이 참가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오디션에 도전한 이유를 씩씩하게 발표한 랩런트들은 지정곡 하나님 시간 속으로 고와 자유곡 각각 한 곡씩 최선을 다해 선보였습니다. 탑랩런트 퀴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는 랩런트는 몸 찬양과 노래로 어린이 찬양 앨범에 참여하게 되며 모든 과정을 통해 랩런트 예배문화를 배우고 237 5천 종족 보금화할 문화서밋으로 훈련받게 됩니다. 한편 오디션에 앞서 열린 토요 핵심 예배는 탑랩런트 키즈 밴드팀, 워십팀의 사역자들이 사회 및 기도 등 예배 순서를 맡았고 탑랩런트 뉴스 공모전에서 입상한 댄스팀 솔드의 특별공연 철로역정이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류광수 목사가 예배 전후로 지역의 인재와 면담하고 싱가포르 산업인과는 온라인으로 만나 소통하며 금토일 시대와 237 5천 종족 보금화를 위한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는 탑랩런트 키즈 오디션 다음 일정은 수도권 랩런트를 대상으로 오는 17일 덕평 RETC에서 열립니다. 핵심 예배 후 예배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2024 탑랩런트 찬양 공모전이 오는 3월 2일 마감됩니다. 새해 선포된 원단 메시지를 묵상해 언약의 흐름과 성취를 모든 현장과 랩런트에게 전달할 창작곡을 공모받습니다. 어린이 찬양 앨범과 그루터기 앨범에 수록될 찬양을 각각 공모받고 있으며 신청서 작성 시 어떤 앨범 공모인지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위아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가사가 들어간 녹음 파일 및 악보를 첨부해 이메일 접수받습니다. 입상작의 저작권은 사단법인 세계보금화 전도협회에 귀속됩니다. 토요 핵심과 주일 본부 강단이 전세계 제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도록 6개 언어 찬양 자막으로 전달됩니다. 토요 핵심과 본부주일 강단 예배는 RUTCTV와 유튜브 채널 RUTCTV 위다락으로 생방송돼 전세계 어디서나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찬양 자막은 한국어와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6개 국어로 제공돼 각 언어권 제자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 찬양 자막도 곧 준비됩니다.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는 현재 17개 언어로 통역돼 전세계 현장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영어와 일본어, 한어, 화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미얀마어, 한국수어 등 8개 언어가 실시간으로 통역되고 있고 프랑스어와 포르투갈어, 독일어, 베트남어, 체코어, 따갈로그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등 8개 언어는 말씀 선포 후 통역된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는 토요 핵심은 실시간 통역, 주일 강단은 메시지 후 통역된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토요 핵심과 본부주일 강단은 위아 각 언어별 사이트와 유튜브 언어별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전세계 다민족 제자들이 앞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토요 핵심 강의안이 5개 언어로 번역돼 미리 업로드됩니다.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강의안이 매주 위아 다국어 사이트와 카카오 위아 본부 녹취록 오픈 채팅방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본부 녹취록 오픈 채팅방은 카카오 오픈 채팅 검색창에 위아를 검색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 핵심과 주일 강단 녹취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와 세계대학 수련회 메시지 녹취록도 업로드돼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와 대학 수련회는 위아 홈페이지에서 재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는 오는 24일까지 세계대학 수련회는 오는 3월 2일까지 재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본부 녹취록 오픈 채팅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위아 홈페이지 녹취록 및 메시지 제목 메뉴 공지사항과 인스타그램 랩런트 바티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세계대학 수련회가 지난 29일부터 3일간 덕평 RETC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살리는 24-25 영원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류광수 목사는 대학 랩런트는 영성운동의 모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777 기도로 3집중을 시작하고 세 가지를 생활화하라고 전달했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이 영증의 힘부터 바로요. 3집중의 생활화. 그냥 생활 속에서 치유돼야 돼요. 3호흡의 생활화. 호흡 기도는요. 여러분의 뇌를 일단 살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폐를 살립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를 맛보게 합니다. 3응답의 생활화. 3응답이 뭡니까? 문제에서 답을 보는 거. 갈등에서 갱신하는 거. 위기에서 기 잡는 거. 이게 답입니다. 이 777로 3집중해라. 이게 영성운동입니다. 류광수 목사는 영성운동의 모델, 세 가지 뜰의 모델, 237-5천 문화선교의 모델, 2030-2080이라는 큰 주제로 각각 세 강씩 모두 아홉 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대학생 랩런트들이 말씀의 흐름과 대학이라는 현장에 맞게 모든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직접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먼저 777 기도문을 함께 소리내 읽고 찬양하며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각 지역의 특징을 살려 지부별 시스템을 소개하는 대표자들의 포럼, 실제 대학 랩런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보이는 라디오 등 유쾌한 분위기 속에 많은 랩런트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 대학생활 중 말씀 성취를 확인한 선배 랩런트의 포럼과 말씀 흐름과 훈련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제작된 대학선교국의 소통 플랫폼 위온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미디어 특강, 선후배 간의 만남과 소통이 이뤄지는 지부별 모임, 가야 할 현장을 미리 보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전문별 모임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또 수련회 기간 중 받은 언약을 다양한 작품으로 남기는 제2회 DCM 어워즈를 통해 새 작품이 수상했습니다.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는 전국과 세계에서 1,200여 명의 대학 랩런트들이 참석했으며 세계대학 수련회 메시지 녹취록은 위아.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캐나다 랩런트 대회가 확정되는 등 2024 해외 집회 일정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올해 첫 해외 일정은 3월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알류 박사원 봄학기가 3월 12일부터 이틀간 텍사스 알류 본교 캠퍼스에서 이어 일본 랩런트 대회가 27일부터 3일간 치바연 이치하라 시민회관에서 열립니다. 4월엔 유럽 전도 집회 및 랩런트 대회가 영국 런던에서 5월엔 홍콩 아시아 전도 집회가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며 6월엔 미주대학 전도 집회가 뉴저지에서 진행됩니다. 하반기인 7월엔 캐나다 랩런트 대회가 1일부터 이틀간 토론토에서 진행됩니다. 9월엔 북미주 산업인 대회가 LA에서 개최되며 10월엔 일본 전도 집회가 8일부터 동경에서 유럽 산업인 대회 및 전도 집회가 29일부터 체코 프라하에서 열립니다. 또 11월엔 미주 랩런트 대회 RCA가 LA에서 12월엔 중남미 전도 집회가 브라질에서 열리며 동남아 전도 집회는 필리핀 클락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열리는 모든 해외 집회 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위아 사이트 2024 해외 집회 일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0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오전 10시 10분 찬양으로 시작해 1강이 10시 30분, 2강이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지난 1월 화요제자 훈련에서는 금토일 시대에 해야 할 3집중에 대해 메시지가 선포됐으며 1강이의 현장보급 메시지 2과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위아 사이트에서 등록받습니다. 제45차 사랑부 랩런트 대회가 오는 21일부터 3일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237나라 사랑부 랩런트의 망대란 주제로 열리며 등록 헌금은 부모 12만원, 사랑부 랩런트 10만원, 사역자 및 도우미는 6만원입니다. 오는 13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2024 RU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선교학, 목회학 등 학위과정과 전도제자반, 목회교육원, 여전도사반 등 비학위 과정이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2024 의료법률 전문인 수련회가 오는 9일부터 이틀간 영등포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에서 열립니다. 2월 10일 토요일식 예배는 설 연휴로 휴회합니다. 3. 집중의 비밀 속에 777 기도를 지속하며 지금도 평안한 상태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